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. 어제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의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죠. SNS를 통해 전해지는 믿기 어려운 비 피해 장면들이 관심이 쏠렸습니다. 신림동 일대 침수된 도로입니다. 한 시민 지금 뭐 하는 거죠? 수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. 물이 들어찬 도로를 이렇게 수영을 하며 건너는 걸로 보이는데요. 어제 SNS에 올라와서 이른바 신림동 팔투스라고 불린 영상입니다. 누리꾼들은 감전될 것 걱정인데 진짜 역대급 재단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대가 낮은 강남, 서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물에 잠겨서 오도오 가도 못하고 비상등만 켜고 있는 상황이 공유됐는데요. 특히 이 사진, 양복 차림의 한 남성, 차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. 모바일 기기를 보고 있는 걸로도 보이는데요. 갑작스런 폭우에 차량이 잠기자 차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건데 이 사진만 봐도 이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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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